8번 타자 박동원 선수에게 박수와 함성을 부탁드립니다 자 같이 박수 치고서 아래로 기아 박동원 이번엔 홈런 날려줘요 홈런 날려줘요 다이노즈의 박동원 기아 박동원 다 함께 외쳐라 박동원 다시 잠식에서는 처음 들어봐서 모를 줄 알았는데 다 아시네 아 역시 대단합니다 자 박동원 선수에게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와우 자 다음 타석에는 홈런 넘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경기의 박수 문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자 그럼 우리 김도영 선수의 응원과도 다들 아시죠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고 동작은 치열이더 분들과 함께 힘차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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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반대로 한 번 더 김도영 김도영 빛차게 빛차게 날려라 기왕의 순수으로 반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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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 한 번 더 김도영 한턴 김도영 한턴 함께하면 되잖아 웃으면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웃으면서 한 번 더 갑니다 오른쪽으로 김도영 빛차게 날려라 기아의 승리를 위하여 아 좋아 함께 날려라 김도영 빛차게 김도영 한턴 빛차게 날려라 기아의 승리를 위하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날려라 저 탐차 flee 빛차이 처타서기 이었잖아요 다음 타석을 위해서 박수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탓은 한바퀴 돌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는거죠 자 오른손을 옆에 대고 박찬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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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리 아래쪽에 계신 분들도 함께 합시다 머리뒤로 동그라미